안녕하세요 저는 문광일입니다 여러분 첫번째 두번째를 통해서 어떻게 중국인처럼 말하느냐 좀 고민도 좀 될 것이고 앞으로 연구하려는 마음도 좀 생기시죠 이젠 여러분들이 탐구하셔야 돼요 중국어는 그냥 어디서 발음 듣고 발음을 툭툭 던져서 알아만 들으면 되지 이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중국인처럼 해야 된다는 사실 저는 초급이에요 no 초급이어도 발음부터 고치셔야 된다고요 첫번째 발음편에서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쵸 짧게 하는 것들 한국어의 옷을 벗는 것 기억하시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전달하는 내용은 made in China에요 진짜 중국어 입말 패턴입니다 입말이라는 건 회화체의 순수 한국어 중요한 건 뭐예요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made in China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은 결정적입니다 제가 어떻게 연습해왔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10여 년 동안 중국어 하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성격이 좀 그래서 녹음도 많이 했고요 연구도 많이 하고요 중국인과 계속 토론하면서 네가 만난 한국인들은 어떤 식의 문제가 있냐 이렇게도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뽑아낸 이 연습법 두 개 정도는 꼭 사용하자라는 걸 추천하는 겁니다 이게 100점짜리 정답은 아니니까 각자 취향에 맞게 어 그럼 문쌤 흉내 좀 내볼까 그러면 들어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번째 답을 아는 질문을 해라 그리고 땡땡땡 여기서 영상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와 아주 난리나겠죠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으로 혹여 여러분들이 중국에 오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중국인과 대화를 시도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접촉하며 중국어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중국인 앞에 서서 벌벌 떠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면 상대방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래서 많이 고민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자고요 상대방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예측된다 그러면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하는 데 조금 다음 화제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냐면 답을 아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질문은 여행가도 마찬가지죠 어디를 어떻게 가요 이런 표현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는 장소가 들어옵니다 장소가 들어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어떤 학교 어떤 학교 북경대라고 하면 베이징 따슈에 뒤에 뭐라고 합니까 쩌머쩌우 쩌머쩌우 이 말이 어렵다면 뒤돌아서 연습하세요 베이징 따슈에 쩌머쩌우 베이징 따슈에 쩌머쩌우 그리고 중국인 만나서 베이징 따슈에 물론 어버버 하겠죠 베이징 따슈에 쩌머쩌우 여기까지만 갔어요 근데 상대방이 열정적으로 대답해 줄 겁니다 그리고 문장을 짧게 해주지도 않아요 앞으로 쭉 가세요 이렇게 잘 안해요 중국 사람들은 정확히 알려줍니다 왕첸쩌우 이바이 미에 랑어 너 요괄 랑어 이즈 왕첸쩌우 이첸미에 랑어 쩌우 괄 쩌우 넝다우 이렇게 설명했어요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그때 중국인의 여러가지 표현법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마무리는 뭘로 하면 돼요? 어려우니까 말 끌어가지 말고요 그냥 시에시에 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다음 사람한테도 살짝 몇 걸음 지나가서 다른 사람한테도 뭐라고 그래요? 베이징 따슈에 쩌머쩌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장소를 정확히 다섯 번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대답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고 끝나버리면 노하우가 안 생깁니다 왜? 중국 사람들은 각 지방에 따라서 말투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표현법은 한국인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다 앞쪽으로 와서 오른쪽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앞쪽으로 몇 걸음 가서요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면 몸을 돌린다도 나올 수 있다고요 됐죠? 자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제가 그냥 예를 두 개 들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취베이징 따슈에 쑤워쥐허 공자오초 공자오초는 버스니까 북경대 가려면 몇 번 버스 타나요? 이런 거 어쨌든 뭐다? 정답 힌트는 다섯 번 이상 동일한 질문을 물어본다 됐죠? 자 여기까지 끝내버리면 여기 있는 그리고가 웬말이에요 이유가 없잖아요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다섯 명의 각자 다른 표현법을 들을 때 멍하니 그냥 오늘도 그냥 다섯 명 물어봤다 숙제 잘했네 실시해 이러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녹음을 하십시오 녹음 저한테는 지금도 컴퓨터 안에 많은 녹음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진행했던 그런 것들 뭐 어떻게 먹는 거예요? 이거 얼마예요? 엄청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도 그걸 들으면서 웃음이 굉장히 많이 나요 제 발음을 듣고 어쨌든 뭐다? 녹음을 하고요 집에 가서 녹음기를 틀고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어 얘는 이렇게 말했네? 사전도 좀 찾아보고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은 선생님이 없어도 요걸로 중국어의 자신감은 업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만의 노하우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서 모르면 캡처하라 지금 여러분들 세대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뭐 이렇게 CD라고 그러죠 DVD 같은 걸로 많이 영상을 봤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핸드폰 열면 나오잖아요 모바일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중국 드라마나 쇼프로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 평소에 그냥 보는 거예요 못 알아 듣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잠깐 스탑 멈추고요 캡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많은 양들이 캡처가 돼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밥을 혼자 먹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식적으로 제가 중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자유시간이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약속을 안 하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 많은 드라마를 통해서 더 많은 영상을 통해서 시대에 맞는 중국어를 더 배우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지금도 제 컴퓨터 안에 핸드폰 안에는 거의 뭐 몇만 장 정도 되는 캡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저한테는 이미 책이 돼버린 거죠 그만큼 캡처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재밌는 표현들 보여드릴게요 자 제 발음 보세요 훠쳐 훠쳐 그 다음 쳐다우 날 쭈에러 쳐다우 날 쭈에러 그 다음 천완 비에 쳐다우어센서 천완 비에 쳐다우어센서 자 그 다음 비에 바 비에 바 쳐질라 바 자 문과 쳐 사이에는 지금 목저어가 제 일부로 생략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와 쳐라는 문장 사이에는 목저어가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예를 들면 글을 끌어들이지만 그러면 비에 바 타 쳐질라 요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비에 라 라 쳐 쳐 더 비에 라 라 쳐 쳐 더 제가 왜 지금 이로 가져왔냐면 이건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드라마를 보다가 이 쳐라는 단어가 하나가 걸리더라고요 이 쳐를 많이 쓰는데 무슨 표현이지 그때 제가 캡처로 다 멈춰놨어요 캡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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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일주일 후에 집에서 캡처한 내용을 연습장에 옮겨 적는데 쳐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다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드라마를 멍하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하나 정도만 캡처를 했어도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쳐라는 단어를 외울 수만 있다면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와 쳐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뜻이 있어 드라마에서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나오더라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책의 내용을 배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 다 알게 되면 책을 볼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? 그럼 드라마만 주장창 봐도 그렇죠 영상만 주장창 봐도 여러분들이 공부는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의 비법 아는 질문을 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캡처해라 이게 비밀이었고요 자 이게 연습법인데 여러분 스스로 드라마를 보고 몇 년 동안 앞으로 드라마 몇 편을 보겠어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 진짜 중국어 입말 패턴이라는 책을 서점에서 구입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 무료로 제공되는 영상 강의 저와 함께 60강을 통해서 들으면 사실상 이 모든 내용 제가 앞쪽에서 노하우 1, 2, 3를 통해서 가르쳤던 모든 노하우가 수업 안에 다 나옵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 교제를 통해서 중국어 잘할 수 있는 그날 앞당길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중국어 여러분들 삶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 됐으면 좋겠네요 중국어가 어찌됐든 시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중국어 하셔서 중국인처럼 말한다는 칭찬을 꼭 들어보십시오 여기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 진짜 중국어 입말 패턴의 문광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을 누르시고요 더 많은 좋은 영상들 계속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에다자